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인 아발리가 이렇게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러시아 안팎에선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정적 제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다 사라졌던 주요 인사들의 의문의 죽음들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푸틴 대통령에 반기를 든 예브게니 프리고진. 작년 8월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끌며 반란을 일으킨 지 두 달 만에 전용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06년엔 러시아 연방보안국 출신 알렉산드르 리티비넨코가 소련 시절 독살 실험 시설이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폭로한 직후 런던에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방사성 독국물이 체내에서 검출됐습니다. 앞서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 두 명과 만나 홍차를 마셨는데 찻잔에서도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나발리도 2020년에 음독 중세로 독일에서 치료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시베리아 감옥에선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푸틴 체제를 비판하다 총격으로 유명을 달리한 기업인, 언론인, 인권운동가도 여럿입니다. 러시아의 인권 침해를 파헤치던 안나 폴리콥스카야 기자는 모스크바에 있는 본인 아파트 앞에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를 이끌던 라빌 마가노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문제삼다가 모스크바의 한 병원 6층에서 추락해 삶을 마감했습니다. 집권 후 24년간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라졌고, 푸틴은 다음 달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